자 그러면 30대는 어떻겠어요? 30대에서는 비소로 이제 재성의 시대, 경제적 관념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대한 숫자적인 척도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10대, 20대하고 10대, 20대 이렇게 묶어서 하나구요 30대부터는 확 달라져요 10대, 20대는 순수하잖아요 그래도 순수 사회에 뭔가 찌들지 않고 사회 시스템에 적응이 덜 된 상태잖아요 20대까지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그런 열정이 더 중요한 시기였다고 한다면은 30대에는 재성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거 또는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재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30대에는 인성운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10대, 20대 때는 인성이 있어서 자격을 갖추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되는 거에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30대에 아직도 공부를 한다? 아 이거는 안 좋다구요 만약에 30대도 인성을 쓰고 있다 이러면요 사회적 진출이 늦어지는 거예요 학업이 너무 길어져서 능력을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석박사를 하면서 굉장히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요 딜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벌써 대리 달고 이렇게 능력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어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또는 30대에 회사를 잘 다니다 갑자기 인성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거를 다 전면 재수정하려고 하는 게 인성이에요 식상생제하던 거에 인성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새로 뭔가 자격을 따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국어 국문학과 나와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 보니까 취직한 곳이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IT 계열로 취직이 된 거야 국문학과 나왔는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회에서 필요한 거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정해서 가는 게 30대의 인성운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정이 일어나요 수정 학업 수정 자격증 수정 사회에서 각광 받는 자격을 갖추려고 하죠 철학과 나와서 철학과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스펙을 안 쳐 주는 거지 이제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게 30대의 인성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면 재수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비겁이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 비겁운이 왔다 30대 식상생제 재로 넘어가는데 비겁이 왔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동업적 형태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비겁이 와서 재를 건드리기 때문에 쟁제적인 속성도 내재되어 있고요 식상생제도 내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뭔가 같은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뭔가 동업을 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쟁제가 베이스다 보니까 없이 시작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처음부터 바닥부터 일어서는 게 30대의 비겁운 또는 비겁이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관성이 작용하게 되면요 30대의 관성은 안정되는 거예요 직장이 안정되는 거예요 직업이 결정돼서 확정되는 게 30대의 관성이에요 그래서 30대에는 뭔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20대에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것도 했다가 여러 가지 직업을 이렇게 다 경험할 수 있는데 30대에는 하나의 고착화가 되버립니다 이렇게 관성을 만나게 되면은 그 직업으로 그냥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안주하게 돼요 그 안에서 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안정이 되는 거니까 직업적으로 똑같은 관성이더라도 이렇게 좀 30대부터는 관성을 받아들이고 적용한 적응되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30대의 식상 운을 만나거나 식상으로 연결이 잘 돼 있으면은 가장 열정적으로 일에 매진하고 재를 만드는 돈을 만드는 쪽으로 활발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30대에 굉장히 일에 열심히 매진할 수 있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재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20대하고는 또 다르죠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일에 대한 흥미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식상이 중심이 되면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한 동기라던가 흥미가 계속 유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상들은 언제든지 일을 때려치고 다른 일로 갈아탈 준비가 돼 있기도 해요 그 식상을 쓰시는 분들은요 직장을 다니더라도요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 안에서 내 개인 사업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상생제로 잘 연결돼 있으면은 맡겨놓고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시다면은 내 부하직원이 식상생제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일을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해 노터치 하셔야 돼요 노터치 식상들은 터치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30대에 재성 중심으로 쏠려 있다 사주가 혹은 재성운이 또 들어온다 대원에서 그러면은 지나치게 재중심으로 쏠리게 돼요 지나치게 돈 돈 중심으로 완전히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정신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어요 지나치게 돈돈 하는 거예요 선택을 돈에 맞춰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돈 때문에 막 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성운이 30대에 들어오는 것은 지나친 현실적 현실적인 문제가 유발된다 돈 문제가 유발된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요즘에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그런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일적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게 재성 30대의 재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눈이 들어온다 그러면 30대의 직업 변경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잘 다니다 갑자기 때려치고 보험회사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 다 대부분 돈 때문에 그렇게 이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연결되는 게 다 재성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40대를 들어갑니다 40대 재성의 시대인데 이제 40대는 재성이 확실하게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아요 저는 솔직히 20대 때 뉴스에서 분양 같은 거 하면 청약 경쟁률이 무슨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20대 때 그런 뉴스를 볼 때는요 왜 저런 짓들을 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아파트 분양 하나 받으려고 저렇게 난리들을 칠까 근데 이제 30대 좀 있으면 30대 중반이잖아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때는 그걸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40대는 완전히 재중심으로 전향됩니다 이 30대가 식상생제에게도 축에 있다 그러면은 40대는 완전히 재중심으로 그렇게 전향이 돼요 자 이런 재성의 시대에서 인성이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재를 조절하는 인성이 돼요 재성과 인성이 서로 만나서 재극인을 한다 재와 인성이 싸운다 사실 싸운 게 아니라 인성이 극당하는 거죠 인성은 문서이고요 재성은 그 문서를 건드려서 가치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극인이 잘 되면요 가치전환이 잘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를 바꿔서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전환이 잘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재테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40대 인성은 재성을 취하는 재해를 조절하는 인성이다 정보를 얻어서 어디가 오른다더라 어디가 내린다더라 어디가 돈이 된다더라 이런 재테크라던가 돈에 대한 정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 인성은 그런 부동산적 거래를 하거나 자산증식을 하는 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때 인성은 공부하는 인성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느냐 부동산 공부 한다고요 주식 공부 한다고요 이게 40대의 인성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달라지죠 공부의 품격이라던가 품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격증을 따는 걸로도 연결이 되면 보통 이론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걸 따죠 돈이 되는 자격증 만약에 40대의 재성이 관성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재생관이 일어나죠 자 재생관이 되기 시작하니까 40대의 관성은요 쟤를 확실하게 지켜주고요 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나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능력을 이제 응정받기 시작하는 게 40대의 관성이에요 30대의 관성이 직장에 취직을 한다 직장에서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끝난다면 40대부터는 그 관이 힘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조직 내에서 영향력도 발휘하게 되고요 실무적인 것도 많이 컨트롤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나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런 사회적 능력이 드러나면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관이 튼튼해지잖아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관성으로 잘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도 있고 그 와이프도 있고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형태로 유지가 잘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으로 가 있는 경우가 가장 안정이 잘 돼요 40대에는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식상운으로 연결이 된다 또는 식상 중심으로 빠져 있다 사주가 이러면 40대에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이제 카페 운영하고 투잡 하는 겁니다 투잡 근데 직장을 때려치는 건 아니고요 재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상으로 상관 경관을 하거나 식신 제사를 하진 않아요 재성이 그래도 사이에 잘 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투잡이나 쓰리잡이나 혹은 내가 사이드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형태로 사업적인 형태로 일이 벌어집니다 내 능력으로 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 능력으로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막 열어가지고 뭐 부업으로 유통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40대 식상 식상이 여러분 사주에 있는데 내가 40대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자체로 직장 다니면서 뭔가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식상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재 라는 게 사주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다른 식성들을 끌어들이면은 추론하기가 쉽죠 자 이럴 때 비겁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쟁제가 일어나죠 쟁제 10대 때 20대 때 비겁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너무 친하게 지내고 뭐 내 모든 걸 다 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영혼의 친구들이잖아요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고 근데 40대에는 제가 껴 있어요 친구를 보는데도 거기에 돈이 개입돼요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는 정말 중마고처럼 지내고 뭐 서로 그냥 마치 다 걸고 이렇게 인생 끝까지 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40대에는 내 친구가 나보다 돈을 못 벌고 나한테 맨날 돈을 빌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멀어질 수 있다고요 쟤 때문에 그래서 쟁제예요 그게 보통은 가정의 해체로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안정이 쟤가 안정이 안 되니까 실패를 많이 겪고요 엄청나게 동적이에요 그 인생의 사이클이 자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쟤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어떻게 쟤를 어떻게 다루겠어요 굉장히 투기 성향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40대의 비겁은요 거의 투기예요 투기 거의 도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재산 몰빵 전세금 막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몇억을 그냥 몰빵 올인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요 비겁이 있으면은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벼락부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벼락부자가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돈은 많아졌는데 가정은 해체될 수 있어요 가정이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서 집안에 사건 사고를 달고 온다는 소리예요 강원랜드 가서 막 몇십억 벌어왔는데 집이 망했고 망한 게 아니라 바람나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돈을 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비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투기성으로 연결되고요 관계는 흐트러질 가능성이 커요 비겁이 운에서 온다 혹은 사주에 비겁이 강하다 40대에는 그러한 파란을 예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대에 모험하지 마세요 비겁이 강한 분들은 모험을 하거든요 운 봐가면서 하세요 물론 잘 되면은 크게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몰락할 수도 있는 게 비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50대로 한번 넘어 가볼까요 그리고